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영민 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저녁은 제가 선지국밥 선지국밥 여러분들 저거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지국밥 자 선지국밥을 지금 아주 큰 그릇에 큰 그릇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국밥 오늘 이걸로 또 먹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지 아 선지국 음 음 요거 파는게 아니고 선지국 파는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한겁니다 가정에서 한거고 그 지금 받아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선지국 아 아 자 선지국 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저 작은 그릇이 아니거든요 으 으 중국집에 가면은 짬뽕그릇 같은거 내놔 그런 큰 그릇 있잖아요 내놔 그 정도 됩니다 으 으 선지 으 으 으 으 아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선지 여러분 김치 선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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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em 선지국 선지는국 선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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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김치 천지 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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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갸라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다 지금 다른사람방송도 봐랴 볼랴 지금 먹방도 할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실시간 방송을 보랴 다른 사람들 거 봐주랴 내 먹방 하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군부 뒤에서는 지금 다른사람도 방종이 돌아가있고 저는 또 먹방을 해야 되고 정말 이리 바쁩니다 이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에 으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해요 음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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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온갖 뚝딱 했습니다 한가루 뚝딱 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내가 조금 부족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거 같아 자 여러분들 제가 선지국 먹방을 해봤습니다 참 맛있기는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또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선지국을 오늘 먹방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방송은 여기에서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 안녕